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가 볼까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 그리고 새로 임명된 장관 전원 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대표하는 노래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재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창이냐 합창이냐 갖고 참 논란만 알았는데 그렇죠. 재창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참석자들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재창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로 이듬해인 2009년부터 또 박근혜 정부까지는 합창단이 부르고 또 참석자들은 각자 의사에 따라서 부르는 합창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재창 형식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보수 정권은 합창이고 또 진보 정권은 재창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보수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하기로 하면서 늘 이어져 왔던 이 논란을 이제는 좀 종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모두 지금 재창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5.18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인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5.18을 기념하는 데 앞장서는 건 조급한 결정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의원 전원의 광주행 결정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5.18에 휘둘리냐 또 윤 대통령이 자유우파 대통령이 맞느냐면서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지방선거 의식한 결정이다. 아니면 과거 전두환 옹호 발언을 지우기 위한 행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5.18 민주운동은 보수 진보 진영을 뛰어넘어야 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번 국민의힘의 행보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행보가 되길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죠. 세종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에서 그야말로 가장 핫했던 곳이죠. 바로 용산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인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올해 안에 개방을 함으로써 시민들 품에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상태죠. 그런데 과거부터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 또 지하수의 오염 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9월부터 용산공원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일단 임시 개방이 예정된 부지의 토양 안전성을 분석을 해서 오염물질 노출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방안이 좀 문제입니다. 오염된 땅 위에 아스팔트, 보도블럭, 잔디를 덮고 부지별 오염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원의 역할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오염물질 노출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곳곳이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공원으로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이걸 덮고 보자는 시기인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면 기름의 오염 정도도 기준치보다 30배가 넘게 검출된 곳도 있고요.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 또 페놀류도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곳도 있습니다. 또 중금속 물질인 구리, 납, 아연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연내 개방을 약속을 했다고 이걸 그냥 덮어놓고 공원을 조상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만도 못한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공원의 기능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지금 반하는 계획이 나와서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이슈로 가보시죠.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또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이요. 중장비 학원에 수강료 수십만 원을 주고 허위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을 받고 이 면허증을 회사에 제시해서 자격증 수당까지 타내서 강원경찰청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중장비 학원 운영하던 A씨와 B씨가 도로공사 직원들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돈을 받고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서 이수증을 내줬다고 하고요. 이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 자격증을 회사에 제출을 해서 이 자격증 한 개당 매달 3만 원씩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 운전면허 우리가 따기 위해서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 과정 거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쉽게 말해서 이걸 안 하고 면허를 땄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정말 산업현장에서 이들이 활용을 한다면 당연히 현장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일 거고요. 지난 LH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꾸 이런 종류의 부정한 일로 뉴스에 등장하는 건 여러모로 보기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도덕성 또 책임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까지 1년만 딱 하면 본전 뽑고 다음해부터는 무조건 그냥 꽁돈이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심의 탈났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양심껏 삽시다. 양심껏. 마무리하죠.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